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품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끝났으니까 또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또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하고 쉬는게 이렇게 화장실 갈 때처럼 뒷처리 깔끔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잘되실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좋을 이유도 사실 없었고 좋을 것도 아니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인거는 중국발 이슈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다는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최근 6년동안 5번은 추석 연휴 끝나고 다 모두 상승장이 왔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설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풍제 오늘은 개파락을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로 이제 개파락을 했고 이거를 회복을 해주지 못했죠. 시가를 시가를 회복해주지 못했죠? 딱 시가에서 끝났네요. 그쵸. 시가에서 끝났네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볼 자리가 아니다. 지금 가격 구간은 좋다 나쁘다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료제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뭐 특히 최근에는 오늘 한국 BNC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간 것 같던데 그래서 새로운 과거에 이제 약간 좀 핫했던 2020년도에 치료제들 그런 부분보다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정재훈 교수님께서 먹는 치료제 코로나 게임 체인저 되기가 어렵다. 백신 접종만큼 대응판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걸려서 치료하는 것과 걸리지도 않게 해주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백신은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효과의 크기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구용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라고 신중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신중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제목이야 뭐 글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한 줄에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런 뉘앙스여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뉘앙스보다는 단순히 치료제 나온다고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건 크지 않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 사람들이 좀 잘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보다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또 어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여기 이렇게 또 당연히 또 오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또 혼내주셨어요. 혼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에서 어 식약처 허가가 나왔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종근당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다 임상 코로나 치료제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 포기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중요성도 결국 그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어 코로나는 이제 극복이 정복이 쉽지 않다. 정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백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마찬건데 그 관점대로 보면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코로나가 백신으로 100% 예방이 안된다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 완전 이상한 논리적이진 않았고요. 완전 비논리적이진 않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해주네요. 그리고 공매도 어제부터 공매도가 어 공매도 재개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의 공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공매도 매매비중이 10% 정도 되면서 어 사실 최근 요번 주 시장 보면은 세력들도 다 집에 다 연휴 떠난 것 같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뭐 어 열심히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거래하는 것 보다는 그냥 뭐 살 거 있으면 좀 사고 관망하는 포지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포지션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공매도 치는 팀이라던지 공매도 공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목이다. 아주 그냥 연휴 전에 투싱 완전 똥대했을 때 요 때 한몫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공매도 오질나게 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게 바이오 기업들인데 또 거기에 또 고평가 논란 맨날 나오고 맨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실체 없다 약이 만들어지겠냐 그게 실패지 성공이냐 이렇게 하면은 또 공매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보다 공매도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바이오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사실 진짜 시장 좀 빠지고 아 이거 좀 시장 좀 분위기 안 좋네 할 때 결국 나를 끌어내리는 거는 공매도기 때문에 공매도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매도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수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나 기관 놈들 중에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큼직큼직하게 들어온 날이죠 27일 요런 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7일 보면은 아 외국인들 공매도가 좀 컸다 그리고 또 23일 8월 23일 외국인들 공매도가 좀 있다 또 뭐 있습니까 8월 9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좀 금투도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7월 30일 아주 오질라게 쳤던 것도 외국인이었고 결국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고 금투도 조금 보태는 것 같고 신풍제약이었는지 시젠이었는지 박셀바였는지 기억은 명확하게 나진 않습니다만 금투놈들이 공매도 지금 오질라게 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양한 종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안에 올라가는 대한전선도 보시면 지금 공매도가 이틀 연속 많이 나왔어요 금투에 외국인 다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젠 아따 시젠은 외국인들이 공매도 오질라게 칠 때 쇼커버링 들어올 줄 알고 금투가 풀메수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4차 대유행 왔었죠 아주 그냥 지독한 놈들이 지독한 놈들 그래서 공매도의 그 틀에서 쉽게 이렇게 벗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어제 또 FTSE에서 라지캡에서 스몰캡으로 강등된다라는 기사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그런거 하면 사실 투심이 좋을 수가 없겠죠 투심이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회사에서 말도 없는 거 보면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는 결국 주주들 밖에 없다 사실 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또 리스키하고 왔다갔다 하는게 크다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뭐 숨길 필요 혹은 뭐 일부러 숨기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뭐 알아야 될 내용 주주들이 알면 좋을 법하는 회사 직원들이 사회성이 제로인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주주라면 이런것 좀 궁금해하겠다라는 거 그 글 하나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안하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 침 한번 뱉어버리고 싶어요 의지가 없다 라고 보시는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것보다는 매도가 좀 강했고 그리고 고매도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고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인 것처럼 이벤트도 타이밍이죠 저희 뭐 연휴 쉬시기 전에요 카카오톡 친구축 한번씩 해 두세요 저희가 이제 연휴 길다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카카오톡 친구축 한번씩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부는 아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휴 전에는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연휴 전에는 원래 시장 이렇고 또 휴가철 전에 원래 이렇고 또 끝나면 또 시원하게 또 올라가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콩지수 0.9%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준비한 자들만 연휴 편하게 보내고 연휴 끝나고 났을 때 상승을 또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HBTV 천사로 아이디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 메세지 하나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연휴 푹 쉬시고 저는 또 목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